옳은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 텄다 텄어 방송을 떠나서 문자 보냈던 거 진심이었고 뭐 나는 앞으로 네가 계속 답장 안 해주고 그래도 괜찮으니 선후배 사이도 괜찮고 나는 좋은 선후배 사이도 괜찮고 좀, 좀, 좀 제 시를 좀 제대로 확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진지야, 보고 있니? 이 패턴이다, 이 패턴이다 이 패턴이다 이 패턴이구나 신지야 우리 재용이는 널 우리 재용이는 널 널 널 사양합니다, 사양합니다 내가 보면 어떻게 해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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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내일 종집을 찍어요 그래 아니면 오늘 밤에 찍든지 고맙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할까? 오빠가 아침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재용 오빠가 재용이 나르새를 위해서 아침 좀 해 나르새 그거 좋아요 일요일에 먹는 거 일요일에 먹는 거 왜! 그거 줘요 오빠가 그거 해줘 그거 잘해 쉽잖아요 잘할 수 있어, 그거는 할까? 어, 위안 됐다, 이제 해탈합시다 응 나 좀 살려줘 봐 나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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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진상인 거 같아 왜 이렇게 자니? 어 야! 먹을까 보니까 힘이 났다 오빠 일해도 좋아요?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잤는데? 이게 무슨 작품이야 내가 기쯤 해줬어 짜파게 떼달라고 진짜? 재용이 오빠는 그럼 난리야 아침 식사를 만든 거야 나는 오늘 공주 대접 받네 재용이 오빠인데 너무 부끄러워하는 거대 그러니까 응 그럼 오빠 잘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라면 뭐 나쁘지 않은데? 그래 내가 얘기했잖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잘해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전하는 남편 매일 그러지는 못할 것 같은데 아, 맨날 안 돼? 다들 하고 왜 그러지? 자주, 자주 매일매일 어쩔 수 있어 딱 좋은 스타일 체중할까 우리? 아침 체중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이렇게? 앞으로 닭 나왔어 닭 나왔어, 닭 닭 나왔어, 닭 닭 나왔어, 닭 어떻게 잡어? 오빠도 좀 도와줘요 괜찮아 우린 몸이나 풀자 바지 또 찢어져 풀리면서 스파니 너는 스파니에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스파니야, 스파니야 스파니야, 스파니야 스파니는 얇게 보이는 거야 오빠가 다리 안 얇게 왜요? 진짜 안 돼 왜요? 계속해, 하던 거 닭 잡으러 어디까지 가냐 짐 충격이다, 진짜 자, 자, 자 그렇지 지구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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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진짜 지구 안 된다 지구 안 된다 지구 안 된다 빠져봐 지구 안 된다 지구 안 된다 공통 안 된다 아, 심어 나도 싫거든 아, 진짜 이렇게 서서 팔 올려 한, 둘, 셋 자, 자연스럽게 놔두어 Oh my pretty pretty boy I won't you like I'll never ever 아,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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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이, 날이, 날이 시원하죠? 아휴, 씨... 좋으면서! 시원하죠? 맞답니다 형, 형이랑 나랑 키가 맞을 것 같아 한번 해보죠 그럴까? 아, 그러네 또 있어요, 하나 커플이 할 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야, 소리 소리 났어, 소리 오빠 다리가 지금 장난 아니라니까. 와, 엄마. 인사평 걸릴 것 같아요. 엄마, 엄마. 하지 마. 하지 마. 진짜 시끄러워. 오빠도 까불어, 까불어. 시끄러워. 까불어, 까불어. 넘긴다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안 까불어. 안 까불어. 안 까불어. 이렇게 되는구나. 시끄러워. 왜 그래. 진짜. 저 죽는 사람 진짜. 오빠가 먼저 하세요. 하나, 둘, 셋. 야, 근데 이게 막. 빨리 이렇게 해? 시원해? 응. 내가 오빠 해볼게요. 야, 완전 재미있어. 야, 괜찮겠어? 넘겨, 넘겨, 넘겨. 하나. 넘겨. 안 돼. 야, 넘겨지지 마. 아, 진짜. 추억의 게임은 다 하자. 야, 이거 말고 많이 했지만 그거 한번 하자. 뭐야? 커플. 앉고. 앉았다면서 누가 많이 하나.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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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미 먼저 들어. C, 시작. 자, 자, 자. 야, 야, 야. 야, 야, 야. 으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자. 1번에. 시작. 자, 하나. 오빠, 꼬집지 말아요. 오빠, 꼬집지 말아요. 오빠, 꼬집지 말아요. 형. 나 펴야지. 둘. 나 펴야지. 둘.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 둘. 이거 왜 하자 그랬지. 이거 왜 하자 그랬지. 이거 왜 하자 그랬지. 야, 이거 사랑의 힘이다, 사랑의 힘.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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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 아우 저거는 좀 안 돼 이거 앉혀서 쉬는 거 되게 힘든데 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입에서 답 내놔 이게 자 둘 자 둘 자 둘 자 둘 자 잠깐만 잠깐만 없어 떨어지면 지는 거야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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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을 위해서 좋은 숫자 줘야죠 몇 번 4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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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준비, 준비, 시작! 완전 빨라 하느려.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정말로 좋아하거든. 기미, 눈에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지. 한 개의 기미 속엔 다섯 배나 많은 기미가 숨어 있으니까. 이거 깊숙이 파고드니까 숨어있던 기미까지 깨끗해진 것 같아. 새로 나온 SK2 스파 스페셜리스트. 기미, 안 밖으로 깨끗해졌어. 출출하다고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담백한 또띠아에 100% 비프. 양상추와 베이컨까지. 새로 나온 맥도날드 스파이시 비프 스낵넷. 다 같이 가자, 마이 비플. 친구 초대해서 무료통화. 해외 나간 친구와도 무료통화. 무료통화까지 되는 진짜 메신저. 다 같이 가자, 마이 비플. 새로운 오비를 마실 땐 입안에서 3초만 음미해 주십시오. 탄생 오비 골든 라거. 실화가 될 기적같은 드라마 런칭 이벤. 실화가 될 기적같은 드라마의 제목을 맞추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세요. 참여하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일본 하우스 브랜드 도넛에서 운동화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채널 홈페이지를 집중하세요. 빅킷. 오우 뉴 오리지널 오락지점 이 채널. 최우수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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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